자, 굿 에프터눈 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이제 맛있게 점심을 드셨죠? 헛 암트 때 했은데? 예, 서서히 졸음이 오지 않으세요? 암트 렛은 헛 암트 때 진짜 헛 너름을 속고 해노 괜찮대요 이 시간에는요 어제 저녁에 우리 신천지에 빠진 한 성도님 한 3년 정도 된 분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우리 목사님이 계세요 네, 참고로 신천지에 들어가면 2년, 3년차 될 때는 제일 열심히 할 때입니다 그러다가 한 4년, 5년 되면 조금 지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6년, 7년 되면 더 지쳐요. 그런데 이분은 3년째 돼서 제일 열심히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우리 상담을 했는데, 사실 상담을 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기념, 그리고 세계관이 깨져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는 보통 하루에 안 되고 며칠을 집중해서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그렇게 상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마련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제는 그런 환경은 아니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에 약간씩 금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간증을 우리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분의 간증을 우리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오셔야 될 몇몇 분들이 아직 조금 덜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셔야 될 몇몇 분들이 아직 조금 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하다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하다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겠죠? 지금 오늘 오후 시간에는 비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비유는 신천지인들이 제일 많이 미혹되는 부분입니다. 신천지인들은 비유가 마지막 때에 감추어진 것이라고 그러죠? 신천지인들은 비유가 마지막 때에 감추어진 것이라고 그러죠? 신천지인들은 비유가 마지막 때에 감추어진 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5장에 보시면 비유가 나옵니다. 자, 5장 시작하는 부분을 보세요. 자, 여기 신천지인의 주장이 있죠?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이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 6. 8. 4. 5. 6. 5. 6. 6. 7. 8. 10. 10. 11. 11. 12. 12. 한 마디로 요약하면 천국의 비밀은 신천지, 신천지의 비밀은 이만이라는 겁니다. 몇 개의 Courts이, 신천지의 비밀은, 오늘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여기 첫 번째, 일본의, 넌 천국 비밀을 깨달았니? 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천국 비밀을 깨달았어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천국 비밀은 감추어졌는데 네가 어떻게 깨달았어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이 비밀은 예로부터 감추어졌는데 이제는 나타났고 이 비밀이 바로 너희 안에 계신 예.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밀은 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골로스에서 2장 2절에 말하죠. 그래서 천국 비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성경이나 이런데 가지고 메모해 놨다가 천국 비밀을 깨달았니라고 하면 대답하면서 이 구절을 꼭 읽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 가시면 신천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비밀을 비유로 감추었다는 것을 알아?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요한복음 16장 25절을 보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25절을 하는데 12장 25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절. 자 요한복음 16장 25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죽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흐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erzähltema, 이 내용은 죽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감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강한 이가 있는 Vis요일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동사람들이 죽음에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비율을 감춘게 하느냐, 이렇게ECT이 혹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礼ifica. 하십시오. 예수님은 감춘 게 아니야. 예수님은 천국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이식 구절 읽어볼래 하셔야 됩니다. 성경 29절 밑줄을 긋고 25절도 밑줄을 긋고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이십 구절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천국 비밀을 감췄습니까?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천국 비밀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천국 비밀과 함께 하셨습니까? 천국 비밀과 함께 하셨습니까? 천국 비밀과 함께 하셨습니까? 지금 밝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밝히 말씀하셨느냐. 바로 앞에 28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로 간다. 예수님은 천국 비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밀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아버지께 로 운고처럼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로 돌아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밀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이십일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승천의 기쁨을 아이를 낳는 해산의 기쁨으로 비유했죠. 신천지인들이 16장 25절을 갖고 비유를 감췄다 그러면 29절을 읽어주면 당황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천국 비밀을 감추기 위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비유로 말할 때는 그 사실을 감추려고 말합니까?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를 풀어서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비유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네. 11장 16절 마태복음 11장 16절 네, 마태복음. 마태복음이 1장 16절 마태복음이 1장 6절이 2장 8절이 2장에 18절이 2장에 18절이 6절을 말씀하셨을까요? 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요? 예수님의 비유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감추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쉽게 설명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밑에 누가 보금 7장 31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누가 보금 13장 20절을 보세요 자 여기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마가보금 4장 30절도 보겠습니다 자 마가보금 4장 30절을 꼭 보시고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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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가보금 4장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마가보금 4장 30절을 꼭 보시고 체크하세요 자 마가보금 4장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마가보금 4장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게 감추려고 그럴 것 같으세요? 쉽게 설명하려고 그럴 것 같으세요? 그래서 31절에 나오는 겨자씨 하나를 비유는 예수님이 굳이 설명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19 Slide 30에 제 심각해 접선 횟과atted 그래서 알아듣을 수 있는 대로 가르치신 거에요.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능한 쉽게 비유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석했다고 그러죠.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비유를 얘기한 것은 이런 이런 것들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야 라고 제자들에게 풀어서 또 다시 얘기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비유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비유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모두 7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5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먼저는 4개의 시에 관한 비유죠. 예수님의 5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5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5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5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끝나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24절부터 30절까지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해 주시죠.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곧바로 31절, 32절에 겨자씨 비유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33절에 가루서말의 비유를 또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고 나서 36절부터 43절까지 해설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44절에 감추인보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5절, 46절에 좋은 진주 구하는 장사 비유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보면 전부 일곱 개의 비유가 있죠? 자, 이 중에서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것은 요거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비유. 자, 나머지는 해석해 주셨나요? 안 해 주셨나요? 네, 다섯 개의 비유를 해석을 안 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석도 안 해 주고 13장 5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은 제자들이 다 설명 안 해 주어도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 질을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리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세요. 물론 우리가 비유를 이해할 때 이제 비유를 이해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비유를 알레고리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네 가지 종류의 시가 네 가지 종류의 밭에 떨어지죠. 길가에 떨어지고요. 얕은 밭에 떨어지고요. 가시 덤불에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요거는 뭐고 요거는 뭐고 요거는 뭐고 요거는 뭐고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해주시죠. 왜 이렇게 하나씩 설명해 주시냐면 원래 예수님이 의도한 바대로 이것을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이 엉뚱하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주신 한 사람의 рублей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알레고리는 알레고리의 해석을 해 주신 그 해석이 기준이 돼서 풀어야 잘못 풀리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24절부터 30절까지 알국과 가라지 비유가 있죠. 여러분 여기 좋은 시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좋은 시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좋은 시 는 신천지의 비유풀이에 따르면 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여지 때문에 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해석의 기준을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8절의 좋은 시 는 천국의 아들들 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천국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알레고리는 예수님이 풀어준 대로 풀어야 정확하게 풀립니다. 그렇게 설명해줘서 사실은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있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생소하지만 당시 팔레스타인의 문화에서는 아주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듣기만 해도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나머지는 그냥 듣기만 해도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유 중에 또 다른 성격이 있어요. 그는 뭐냐 하면 이야기 전체를 쭉 듣고 그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를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겠습니다. 누가 보금 18장 누가 보금 18장 누가 보금 18장 1절을 보시면 자 읽어보세요 자 여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고 그러죠 자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자 이게 앞으로 펼쳐질 비유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는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18장 2절부터 8절에 보면 한 과부가 있고 과부가 원수에 대한 원안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다가가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allegory로 풀으면 이상하게 됩니다. 재판장이 무엇이냐 과부가 무엇이냐 도시가 무엇이냐 다 따지는 거죠. 이 녀석의 사람들이 이 녀석의 녀석은 자가나는 여러 개의적인 수준을 풀어달라고 생각합니다. 자가 남은 희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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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은 나의 희망의 희망의 희망은 희망에 대한 희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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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은 핵심은 뭐냐 하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 녀석의 이 녀석의 사람들이 한 녀석의 희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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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은 수 investigations 한 사람 한 사람을 알레고리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비우의 이야기, 스토리로 이해해서 결론을 내리면 되죠. 이 모든 이야기를 연구하고 있는 다른 이야기를 내가 지켜보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이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진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비유는 신천지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의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요?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해하면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뭐냐?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냐? 기름은 뭐냐? 신랑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 해석이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증이 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문제에 보시면, 슬기로운 천하가 그릇에 남아간 기름은 뭘까? 자, 복도로 도둑을 불리기 한 바깥 시대에 허위떼 롯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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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떼 롯지근. 자, 여기 보면은, 기름이 뭐냐, 실상의 말씀이라고 나오죠? 자, 이 논의에 신청을 가질 수 있는 탈북의 도움이 아니라, 신청을 가질 수 있는 탈북은, 36인, 베드 밸드 밸드 윗기지근. 네. 네. 자, 그래서 저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나도로 할 수 있는, 인기지에 대해, 나도로 할아버지. 자, 천국은 신천지에요. 자, 무희오스에다가 논의에 신청을 가질 수 있는. 네. 거기에 들어갈려고 신랑을 기다리는 천연은 신천지인들이에요. 그래서 amongst us과tt engaged, 우렉 잘못원으로 의ű complementary 신청을 가질 수 있는 reset이 needs.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지역에서 구신 소금의 кож가 또 이거 rudiment 한 번요. 자, 미련한 사람은 기름이 떨어져 갑니다. 그런데 지금, Ubuntu에서 무슨 교수 주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 기름은 뭐냐,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실상의 말씀입니다. 기름이 다 떨어져간다는 건 뭐냐? 실상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실상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름 파는 자한테 가서 기름을 사와야 된다는 겁니다. 실상 파는 자한테 가서 실상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기름 파는 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실상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만이라고 합니다. 이만희는 신천지에서 하늘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하늘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만희에게 기름을 사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만희에게 기름을 사와야 된다는 거죠? 실상의 말씀을 배워서 다시 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알레고리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푸는 게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했나요? 성경적이지 않다고 했나요? 만약에 기름 파는 자가 이만이라면 조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히로시인들 가르쳐야 하는데 도서니 홀드다칭 이만이 이만이 지엘에 대해선 뭘까요? 뭘까요? 그러면 구원자가 누구세요? 구원자는 신랑이죠. 신랑 신랑이 와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만이한테 가서 기름을 사오면 이만이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일이 생겨요. 이만이가 기름 받는 사람이라서 이만이가 구원자잖아요. 그런데 기름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또 다른 구원자가 누구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의 이야기 다 했었는데 다른 이야기를 받았고 우리에게 더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기름을 가서 이만이한테 사와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천국문이 닫혔어요. 그러면 이만이 snapped 이만히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기름팔다가. 이만히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만히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기름팔다가. 그래서 이렇게 알레고리를 풀다 보면은 나중에 결론이 이상해지고 신천지도 설명할 수 없는 대로 빠져들어요. 그래서 알레고리적으로 풀면 어렵고 핵심적인 건 바로 13절입니다. 그래서 알레고리적으로 풀면 어렵고 핵심적인 건 바로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비유를 알레고리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보고 알고 핵심적인 내용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흐. 그럼 우리 한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두윌. 아롴 아우미의 노트와 아마라앤의 육수ゆ이 기능